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자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요 맛있게 먹었어? 아유 이뻐. 아이고 이뻐. 얼굴 틀어맸어? 아유 이뻐. 멋있지, 신우야. 너도 보이지? 진짜? 너무 이쁘다. 뭐야? 무슨 그림 같아. 여기 봤지? 정우가 진주인 고양인가 봐. 너무 이쁜데? 약간 하트 같아. Did you see it? 오우 예. 그해를 궁금해요. 고구로 사랑. 그는 복광걸이에요? 뭐지 하래? 맛있는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날에 더블다블 어떻게 먹었잖아. 나이가 더 많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이거는 애니멀 스타일 프라이스. 이거 감자튀김에 치즈랑 다우슨 아일랜드 드레싱하고 그릴드 어니언 올라간거 그리고 이건 치즈 버거 맛있겠다. 저는 치즈버거에 그릇 어니언이랑 그릇 어니언이랑 칠리라고 얘네 이렇게 하나피뇨 고추 아니고 그런 비슷한거 있는데 그거 잘라서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가했어요. 그거 넣으면 매콤하고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추 녹았네, 안 녹았네 이제 부어여. 부어졌어. 네. 원래 빵이 좀 더 크리스피한데 오늘 좀 눅눅하지 않아? 잘 먹어야겠어? 잘 먹으면 안 돼. 내가 이거 못 먹으면 안 돼. 너무 맛있어. 맛있다, 채우기. 너무 귀엽다. 너무 옷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